안녕하세요. 오늘은 Here to Dance 32카운트 4, Improver Level에 태그는 없고 Restart가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, 사이드, 터치, 왼발, 사이드 놓으면서 니밴드, 인, 리커버하면서 왼발, 니밴드, 인, 리커버, 크로스락, 리커버, 사이드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왼발, 크로스락, 리커버, 샤플턴, 사이드, 투게더, 왼쪽 4분의 1턴, 포드스텝 오른발, 포드스텝, 왼쪽 2분의 1, 피버턴, 워크 2번 오른발, 왼발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, 포드토터치, 프레스, 윗, 니 밴드, 홀드, 투게더, 왼발, 포드토터치, 윗, 니 밴드, 홀드, 투게더, 왼발, 포드토터치, 윗, 니 밴드, 홀드, 사이드포인트, 홀드, 투게더, 왼발, 사이드포인트, 히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지금 들려있는 왼발로 사이드포인트, 크로스, 사이드포인트, 크로스, 백, 사이드, 크로스, 셔프, 크로스, 볼,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탈트는 네 번째월 24 카운트 후에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24 카운트에는 스텝 체인지가 있는데요 히치하지 않고 Together 하시면 돼요 4, 9시 방향에서 24 카운트 시작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6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and 8 이어서 하시면 돼요. Thank you for watching.